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 2회 품질경영기사 기출문제 두번째 시간이다. 그죠? 두번째 과목 통계적 품질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을 보고 오신 분한테 연락이 왔을 때 제가 물어봤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강의를 듣고 시험치로 갔을 때 가장 큰 문제 일단은 이게 과목 특성상 우리가 두번 풀 시간은 안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2시간 반이지만 빨리 푼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풀 때 정확하게 특히 실험계획법이라든지 통계적 품질관리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번에 정확하게 풀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를 보면 샘플의 크기가 5인 x바 r 관리도가 안정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관리도를 작성한 전체 데이터로 히스토그램을 작성하여 계산한 표준편차 시그마 h라고 되어있다. 그죠? 계계의 데이터 산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19.5이고 군내 산포 시그마 w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3.67이었다면 군간 산포 시그마 b는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 그죠? 시그마 h의 제곱 계계 데이터의 산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시그마 w의 제곱 군내 산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군간 산포인 시그마 b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시그마 h가 얼마냐면 19.5잖아 그죠? 그러면 19.5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 꼴은 여기서 시그마 w가 13.67이라고 했으니까 13.67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의 제곱이죠? 플러스 시그마 b의 제곱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미지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쪽으로 넘겨서 루터를 씌워줘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하면 계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시그마 b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루터 씌워줘야 되죠? 그래서 13.9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22번 문제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 평균이 65 우리가 분산이 1의 제곱이다 그죠? 그래서 표준편차는 1이 되겠죠? 따르는 품질 특성치를 위해 3시그마 관리안계를 갖는 개별치 관리도를 x관리도를 작성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공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어떤 이상요인으로 인해 품질 특성치의 분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평균이 67로 바뀌어버렸다 그죠? 65였는데 67로 바뀌었다. 분산은 똑같죠? 변화했을 때 관리도의 타점이 x관리도의 관리안계를 벗어날 확률 관리안계를 벗어날 확률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검출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검출력은 문자로 나타내면 1-베타 이걸 우리가 검출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검출력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실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정규분포표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쭉 줬다 그죠? 그리고 뭐냐면 관리안을 벗어나는 경우의 확률은 무시하고 계산을 해라. 아주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시를 해라.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기존에 평균이 65고 표준편차가 1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3시그마 관리도를 작성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면 검출력에 관한 문제는 그림을 우선 그리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고 평균이 얼마냐 하면 얼마라 그랬죠? 65라 그랬잖아 그죠? 표준편차가 1인데 이 집단의 어떤 특성치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한계선을 구하게 되면 UCL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UCL은 X바바에다가 플러스 X바바가 아니고 여기서는 X관리도니까 X바가 되겠죠? X바바에다가 플러스 3시그마가 될 것이고 LC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바바에다가 마이너스 3시그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 평균이 65잖아 그죠? 65에다가 3 곱하기 표준편차인데 분산이 1의 제곱이니까 표준편차도 1이 되는 거지 그죠? 1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는 68이 될 것이고 우리가 LCL 같은 경우에는 65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기 1이 되겠죠? 이거는 얼마가 되는 거죠? 3을 빼게 되면 62가 되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관리한계선을 표시를 해본다면 여기에서 이게 UCL이 되겠지 그죠? UCL이 될 것이고 이게 얼마냐 하면 68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LCL이 있겠죠? LCL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62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도를 작성을 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품질이 바뀌어버렸는 거예요 알겠죠? 이상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죠? 67로 바뀌었잖아 평균이 그죠? 평균이 67로 바뀌었으면 그러면 65가 여기에 있으니까 67이니까 한 이쯤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분포가 되겠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하얀색에서 이 색으로 바뀌었다 그죠? 이렇게 바뀌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벗어날 확률이니까 UCL 이 기준선이 이게 되는 거죠? UCL을 벗어나는 거니까 이게 되겠지 이 확률을 구하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갔을 때 여기에서 갔을 때 아래쪽으로도 벗어나는 면적이 있기는 있겠지만 너무 작다 보니까 이거는 무시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있네 그죠? 무시하고 계산을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벗어나는 이게 얼마냐면 이게 67이라고 했다 그죠? 67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준 편차는 1이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점을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로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68 마이너스 평균이 되죠? 67이 됩니다 나누기 표준 편차니까 이 집단의 표준 편차가 1이잖아 그죠? 1입니다 그러면 요 값이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다시 우리가 그려보게 되면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평균이 0고 표준 편차가 1일 때 1이 나왔다라는 거는 요기에서 1의 값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죠 요 면적이나 요기에서 요 면적이나 같다라는 얘기다 그죠?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요기에서 1을 벗어나는 거니까 요기에서 1보다 클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죠? 1보다 클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 요기에서는 1보다 작을 확률을 주어져 있네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0.8413이라는 거는 요 부분의 면적이죠 요 부분이 0.8414라는 얘기다 그죠? 1, 3이네요 0.8413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 부분의 면적은 1 마이너스 전체가 1이니까 1에서 0.8413을 빼버리면 되겠지 이해되죠? 그러면 0.1587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확률이 작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요 부분도 한번 구해봅시다 요 부분은 어떻게 되었냐면 요 부분을 보내게 되면 62 마이너스 67이 되겠죠? 평균 67 나누기 이 집단의 표준 편차니까 1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여기에 마이너스 5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약한 거지 이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무시를 하고 요 부분의 확률만 구하라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답은 2번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